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주한장로교회는 인천에서 10만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입니다. 언론 목사로 계신 나겜일 목사님이 죽음 30분 직전에 살아나신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 교회는 200명의 송도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송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도 그 당시 2천석 규모로 크게 지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나겜일 목사님은 예배인도도 부목사님들이 있었지만 2, 3부를 직접 인도했습니다. 교회는 금세 만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금식도 무리였고 활동도 무리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간압 말기였습니다. 성모병원에 가니까 끝났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이야기입니다. 장로와 사모가 기양 끝난지는 알지만 세브란스병원 한 번만 더 갑시다 라고 해서 갔습니다. 월요일에 입원해서 금요일 날 결과 나오는데 끝났다 더 이상 못 고친다 라고 주치의 김병수 박사가 이 정도면 사흘 이상 못 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에 복수가 차서 만삭된 모습이었고 얼굴도 까맣게 된 것입니다. 복수 차고 얼굴이 까만 사람을 보았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시체도 그렇게 까맣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생명 받아주시고 두고 가는 우리 두 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부탁합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민족보고마 세계성교 다른 종족들도 부탁합니다. 제 영혼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해기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루는 열 살 일곱 살 된 딸이 와서 울면서 아파 죽지마 아파 죽지마 아파 죽으면 우리 다 못살아 하면서 우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아내 어린 자식을 두고 가면 길거리에 나가지 않을까 하는 가책이 있던 차에 아이들이 와서 우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활비 받으면 바로바로 다 썼던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쌀 없으면 쌀 팔아다 주고 해서 얼마일 되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것을 보고 봐라 열심히 뛰어봤자 뵐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 아니냐. 금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성장했고 다시 살아났다는 간증이 생겨야 수많은 복음이 증거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남은 못 끝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했고 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붙으시면 가남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하고라도 사실은 내 믿음이 조금밖에 안 되었습니다. 90% 이상은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믿으려고 말씀을 붙들고 예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으려고 예 쓴 것 뿐이지 믿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기도하고 아멘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이 확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좀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숨이 끝날 때쯤 되었습니다. 기러기 약해지고 호흡도 약해지고 의식도 가물가물하고 사흘째 되니까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아내에게 30분이면 끝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는데 귀는 들렸습니다. 눈곱불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울면서 자꾸 전화합니다. 부목사님들에게 장노님, 친정, 시집 식구들에게 목사님 30분 내에 돌아가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곧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러자 아내가 아직 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해야지 아직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는 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화한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누구에게 전화했지라고 말하니까 오,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러면 혹시 그 말을 자신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가시는 마지막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교인들이 일부에서 오브까지 전부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7시 예배인데 정교인이 거의 다 왔습니다. 꽉 찼습니다. 비디오실까지 다 찼습니다. 목사가 걱정이 되어서 다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믿음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올해 새벽 2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배가 끓는 것이었습니다. 사모가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알아 권사님이 또 저 아시겠어요? 응 안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 배가 부글부글 끓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변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대변통을 가리켰더니 눈치채고 대변통을 갖다 놨습니다. 부두둑 하더니 대변통 가득이 핏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의식 속에 아픔이 다 끝난 것을 느끼고 병이 나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시원한 기운이 쫙 돌아왔습니다. 대변이 빠져나온 것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감각 자체가 시원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혼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잠이었습니다. 두 시간 자고 또 한 대야 나왔습니다. 세 시간 자고 또 한 대야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하루에 세 대야씩 열두 대야가 나왔습니다. 열 달쯤 된 만삭된 배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닷새 되어서 미음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김경수 박사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의사 생활하면서 부분적인 기적은 봤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기적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병원에서 조치 교수를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이것은 100% 기적입니다. 100% 못 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라고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퇴원했는데 벌써 35년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가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또 거기서 살아나니까 병자도 많이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교회도 많이 부흥되게 만들고 또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면 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내 호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아프기 전보다 지금은 주의 사랑이 몇 십배나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 이런 가정에서 자식 이런 가정에서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난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랐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지금도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전도하면 교인들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35년이 된 지금은 10만명이 훨씬 넘는 교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 30분 직전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낸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